검사님은 양심이 실망했습니다. 진실 땅이 쉽게 외면할 줄 알았는데. 저보다 실망했을까요? 저도 실망했습니다. 제 정의로움에. 남자의 치이고 상처받아. 다신 그 누구도 진심으로 신뢰할 수 없을 것 같던 내가. 다시 누군가를 신뢰하고 좋아하게 됐다는 것. 바로 저 남자. 나를 구원해준 사람. 저희». 편집에서. 우린 아무래도 운명인 것 같아. 저도 검사님이 제 운명. 악연. 그러니까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.